다섯 번째 설거지를 하다가 가장 힘든 부분은요 이렇게 냄비나 후라이팬에 바짝 눌러붙어 있는 걸 뛰어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텀에서 준비했습니다 에텀 스테인리스 수세미 이거는요 304 스테인리스를 써서 녹도 잘 안 쓸 것 같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게 두 개의 한 세트에 2,400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싸죠? 이거 빨리 써봐야겠네요 자 어때요? 잘 닦였죠?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거지를 끝내보았습니다 기름때 팍! 양념 때 팍! 눌러붙은 때 팍팍! 주방 일종대대 6,800원 주방 용기 1,400원 수세미 3,200원 스테인리스 수세미 2,400원 고무장갑 4,200원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같이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보세요 알았지요! 애쇼는 여러분들에 의한 공간입니다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세요 자 이쪽 주소로 제품 후기나 애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하여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